도통 갑소 뭔데 이거 딱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대도 안 맞았어 미친놈이 이걸 또 암살할라 휴가 아 나 뻗어 와 이게 안 맞아 이게 간파가 안 돼요 찬양 뭐 때리더니 갑자기 멈 때려 이거 풀렸잖아 오 발사 오잉 그게 맞네 이게 맞네 어 어 결산 아 꼬리치고 와 와 와 아 아 한 번 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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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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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라이덴 레이 머리만 치지 아 어 이게 아니네 아 터요 응 안 돼 갈지 마 흰치만 예리도가 파란색인걸 흫흫흫흫 딜이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밖에 안나오는거야 아 그거를 딜하라고 어디 세월이 잡으라고 한편생? 딱대 씨발 뭐라고? 아아! 도망쳐! 런! 아 근데? 디가 화면! 충전 빈타임 깻잎 어? 환토! 했잖아 한 번 더시죠 아 앞으로no 우어어어어어 어우 쥐팔 어 나와 아아아아 너 상처 다다 어 한 번 더 내 부잔네 어 어 어 어 어 이겨버리면 안 바뀌네 아 카운터 아 안 돼 꼬리돌리기 아 아 나도 스페이스 중판들 존나 지키고 있어 어 으 어 어 어? 앞으로, 렉스탭 앞으로 한 번 더 아 앞으로 아 이거 그 포에판자가 아니한데? 아악 그렇지 한 번 어? 들어 렉스탭 어? 꼼치기는 아니고 내 도장이고 무친 사라다 탓 탓 탓 토요 아악 못 막았어 탓 뭐지? 탓 탓 탓 탓 탓 탓 탓 탓 일어나면은 이쯤 될려나? 이러나면 이쯤 되냐고? 몰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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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날라가서 다음은 다음은 어 그냥 시체 다음은 나락 나락입니다 미친이블 좀 떴는데 죽지마 터지는 사람이 없지 이거지 알로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먹고 가 아 어림도 없지 맞아 줄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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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 거야 진짜 원숭이라 오 와 미친 미친 와 오 와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이리와 또 이리와 아! 못 갈게 아 개새끼 퍽퍽 퍽 퍽 퍽 나봉 오 나봉으로 살았는데 아 못 피하고 역시 컴보드 아아악 야 잠만 어 잘가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떼죽어 적을 사네이 어 생감이야 호호 적을 사네이 칭하다 너네 참 아 개벌레드 죽지하다 요 어 어 어 네 시발 피하려는 자리에 가고 있어서 그대로 쳐맞이 이 헌터는 존냥이가 밉다 꼬이십런 아시죠? 아아아아 꼬우면 알지 존냥이 빼 이 새끼야 오 얌이 새끼 때문에 계속 쳐맞아 어그로 얌다 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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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맞네 아니? 회피 어?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고개 잘.. 고개 잘게 잘게 정신 차리고 있었지 엉? 어? 고개 피엄? 후회 이 존냥이한테 어그로만 안 끌리면 웬만해서 후회돼 아 뭔데 이거? 어? 아 혐차지용 진짜 당할때마다 줬다니 혐차지용 아 그 방으로 버텨라 깡 저 뉴스 뭔데? 졸고래한테 따박힌 소년 아 와 너 졸나 저거 보고 졸나 심박했음 개인적인 첫번째 속마음 시발 저게 되네 저게 진작은 오도코놓고 하니까 아이 저게 진작 가능중이지 돌고래 저게 되네 저게 진정한 가능중이지 돌고래 소년이 가능중이였는지 돌고래가 가능중이였는지는 모르겠다 말은 아아? 돌고래지 않을까 돌고래 아이씨 너무 빨리 던다 아이씨 깡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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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디 아아 아니, 슬림을 줬어 아? 어? 어? 이게 왜? 너 젖냥이 빼면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너 아니 나 공기저항에 맞아가지고 찝혔던데? 아 뒤로 빠지는 거 바로 했네 아 내 진 아 편지하지 말고 못빠져 야 이 지방 어그로 끄니? 아아악 오? 그만 눈을 찔러는 새끼야 난 못했어 아니었네 아니었네 아니 나 왜 그.. 어? 나 컨트롤 를 누르고 10바투를 눌렀는데 아니 또 패스 마 티어 스페트 했는데 이거 맞을? 그냥 눌러봐 나랑은 상관없는냐 뭐지 키보드 마시아간다던데요? 막 그만하긴해서 야 샷건 찾냐? 응? 샷건은 한번도 안찾는데 그럼 뭐해 야 위에 있는데? 뭐야 위에? 위에 아니야? 뭐야 어디있어 아 저기있구나 어? 안녕하세요 뭐야 너한테 왔어? 왔네 어? 이 아래에 있어 자리 개만대 근데 맞아 라분도 아니야? 야 일단은 도망가자 자리 개만대 그냥 도망가자 Talk 뭐야 무석이 우와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ended Wonder 너니까 원소기 아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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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5 어 어 시가 불렀는데 저 회피 판정 제는 사임이 있는데 우리 좀 아 아 난 시방 또 왜 클릭하는데 아 아 this 아 아 아 아 오우 일찍 문 달려서도 피할 수 있어 박아라 지금 가보면은 바나나가 까지겠지 안가지래? 어 누우러 간다 건강하에서 수면참 보여줌 오케이 수면참 거리 수술이 존나 빡세긴 한데 몰라 그냥 해봐 해보면 알겠지 해봐서 안되면 잔렌델이 다 하면 되지 뭐 어차피 화 풀렸을거 아니야 그냥 바로 안되면은 그냥 수면참 안되면은 그냥 바로 수면참 먹봐 뭐지? 나 왜 씨봐 이거 안마신 뭘로? 어디 보자 아 아 ㅅ 아 ㅅ 응터벌 완료 요거 거리 조절 너무 어려워 또 앞으로 나간거 싶었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니 앞으로 나간게 문제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살짝 왼쪽 보고 했거든 근데 거기까지 히트박스 편전이 있었나봐 딱 한 이쯤 보고 했으니까 원래라면은 안맞는게 정상이거든 그냥 보면은 히트박스가 살짝 맞기 편하게 조금 옆에 있나보네 오 하 화장실 깔고 어 자기가 목이 견적 오름표? 뭐야 지금 기도해요 아아 개꿀 만드면서 딜했다 야 야 상타도 안 했는데 1,088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도전자만 뜨면은 기라 연벽을 떨까 도전자만 와 씨발 정확히 백스텝 친 자리에 씨발 햇머린 보즈 어? 뭐? 백스텝으로 도피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정원천만 있고 이 씨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왕 으 으 으 아아 아 빵땡이 맞을 뻔했네 어헝 어이 ㅅㅂ 이 새끼도 니키에요 빵땡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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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 오! 뭐지? 배달왔다 와 오버이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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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ㅅㅂ 손에 박힌 소리 들었다 어? 아니 막타 뚜베개에 박힌 뚜베개에 박혔다고? 어? 나 아니지? 얘야? 야 니 들어봐서 니트로 벗어 니트로 벗어? 디스코드 니트로 야 조코비 씨방 맞고 아무것도 안해주는데 하아 어? 저거 아아악! 그러니까 이것도 맞 없을지도 아아악! 어 어? 이거 안나왔네 울자 무웨어 엉 엘 아냐세용 오우 뭐지? 와 나도 요쪽으로 배달해줘요 안 돼요 배달 좀 해줘요 난 해줬잖아요 나도 배달 플리즈 나도 원한다 우버이츠 안 됐데 이 씨버려니 이 씨버려니 눕혀야지 내가 내가 눕힌다 누가 단차 탄 사람이 눕힌다 했지 눕히는 건 나 정하는 건 나 그걸 정하는 건 잊은 미 마리오 누가 그렇게 정했지 정하는 건 나 나 아직 그때 이 씨방 저거 두꺼비 이 씨방 라자 공격 정변 정변으로 맞았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그저 살아있음 버븅이 체력 올렸네 체력 방울을 올려가지고 맞아도 안 죽는 거잖아 아 이 씨방 레벨업 했냐고 하도 쳐맞으니까 방울을 올리겠지 오 파 나 아니 너 쏠라고 하니까 leading 잡으면 신용하다 어 도대체 그래서 假 너 저거 좀 호호 으악 하 어 호호 호호 아 이게 안맞네 왜 이게 이게 나한테 오다가 너한테 고기 드냐 아 아 데시했잖아요 음 안돼 막고 막고 톡 톡 한 번 더 아 나 안이네 나 안이네 나 안이네 탈가 이거 시발 파란한테도 절반빠짐 아 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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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야 구기짜다 우와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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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즐거워 선생님 즐거워보여요 선생님 이형석은 씨발 선 넘잖아요 얘는 그런거 모른대 아 씨발 야 칼리버 온다 어? 스템이 넘네 그분의 검이 오신다 니들끼리 싸워라 난 모르겠다 니들끼리 거기서 알아서 놀아라 난 모른다 아니 왜 나한테 오세요 아니 너 뭐세요 응? 따다블 안녕하세요 어? 어? 500 아? 어? 한 번 더 너 이뻐? 선생님 즐거워보여 어? 미친놈이 세 번 쓰려고 아니 미친놈이 진짜 아니 저걸 잘 밀어내네 미친놈이 아 누구세요? 고기방패요 저거 라잔프레스 했을때 옹송아리 뒤로 숨는데 어? 어이 개새끼가 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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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서 갔다니까 엑스칼리바랑 좀 놀게 냅둬 깨어날거야? 난 쏠거야? 잠시 안 일어나야지 한 번 더 이끄요 이끄요리 이끄요리 이제 뒤로 뺏어 어? 어? 집 가기도 전에 죽었네 원숭이잖아 그러네 얘 집이 여기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모든 곳이 집이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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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같다 진짜 잡을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진짜 좆같다 좀 이렇게 심지어 이번에 오도가룸칼리버까지 오니까 더 좆같애 그런 재미로 하는거잖아 이 게임 좆같은 게임 좆같은 재미 좆같은 플러스 좆같음 개좆같음 물론 완벽한 좆같음을 보려면 진짜 그냥 미친 이불조 부르고 시발 이불조님 이렇게 거부를 대령에 싸웁니다 이렇게 거부를 대령에 싸웁니다 하면 되긴 한데 여기 이놈이 요즘 잘나가는 물건입니다 제가 잘 변호났죠 하면서 쓱 갖다드리면 그럼 미건이 맘에 드는군 오도가룸 오도가룸 뽑고 오도가룸 나 좀 뽑고 그 다음에 이불조 뽑아가지고 고르시지요 어허 어허 어느 쪽을 칸텍 하시겠나이까 고르시지요 어느 쪽이든 요즘 잘나가는 물건이고 제가 잘 변호났습니다 고르시지요 어느 쪽을 고르는 쪽 같은 건 변하지 않는데 흐흐 이빵 흐흐흨 흐흐흙 흑 흑 흐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감사합니다.